폐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 터뜨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방을 한번 터뜨려 볼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동자 시민 연대하여 의료미념화 폐기하라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국민들이 촉구한다 사회공공성 확대하자 예 우리 국민들의 함성으로 한번 추억의 박 터뜨리기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보내주십시오 하나는 철도 노동자들 파악을 승리하고 하나는 공공성을 상승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다같이 민주공학 노래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